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이탈학과. 이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법적 책임이 여러분들과 과중되고 그 다음에 이번 사태로 전공의들이 떠나고 그렇게 되면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50대 중반으로 이른바 바이탈과 의사입니다. 신경외과입니다. 바이탈뽕에 취해서 신경외과를 선택했습니다. 젊은 날이죠. 언급실의 신경외과 의사의 자신 있는 모습에 축복을 받았는지 아들이 두 명 다 의대를 갔습니다. 만약 후배들이 바이탈학과 필수의로과를 하겠다면 박수를 치겠지만 아들들이 바이탈학과를 하겠다면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겠습니다. 가장 정직한 한 사람의 선호가 포연되는 것이 자식구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일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상황인 거죠. 한 분께서 여러분들 앞으로 큰 걱정입니다.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람들이 죽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안 가면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신경외과 교수님 두 분의 수술을 받고 목숨을 연장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수술은 교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종량을 완전히 제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위 약간은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그런 시술이었습니다. 덕택의 수술은 완전히 성공적이었고 저는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제 의사 스네임들이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방어적 수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느낍니다. 어느 의사가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 치열한 일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로정책은 이 나라의 저주 그 자체입니다. 책상에 앉아 정책을 만드는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쁜 정책을 옹호하며 의사 스네임들의 열정을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그 모두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모두 무지와 억지로 가득 차 있고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론은 뭔가 아니까 대한민국의 필수 의로과의 붕괴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거는 뭐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선의가 있었던 건 악의가 있었던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바이탈학과의 이런 붕괴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외과의사라든지 여러분들 나머지 필수 의로과의 여러분들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빛과 명암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아두남 때문에 정부 정책을 옹호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무지함과 무식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비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 생명을 건진 사람 이야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소아혈의감을 여러분들 보신 이번에 돌아가신 한양대학교의 소아청소년과의 이영호 교수님 그 바로 밑에 여러분들 김동연이라는 젊은 분이 교수님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건지고 이렇게 청년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이탈뽕이라는 것은 의사로서 자부심을 뜻하는 뜻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낙수의 새치감함에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저지른 가장 큰 절음들 죄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살리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바이탈뽕을 다 그냥 다 제거해 버린 겁니다. 이 나라의 의로와 근보재정이 유지되어 온 것이 의사분들의 희생과 라이센스에 대한 자존심을 지켜온 사실을 국민들이 언제나 알겠습니까. 어이없는 삭감에도 속으로만 끙끙할던 친정오빠가 생각이 납니다. 아들은 군 복무 중으로 잠깐 피해 있지만 동기들이 크히 전공이들이라 울분만 쌓이고 무기력에 빠져있어 가치 우울합니다. 나라 지도자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윤 대통령 재임 5년 동안에 아마도 유일하게 제대로 한 것이 바로 필수 의료가 파괴라고 기록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를 완벽하게 지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업적이라면 업적인 겁니다. 아니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응급실 최근 cpcr 뇌손상 손해배상 판결을 보면서 제가 언제까지 응급실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근무일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열심히 환자를 살렸는데 5억 배상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윤석열 최고의 업적은 의사들의 위대함을 깨우쳐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바이탈뽕이 깨어난 게 아니라 바이탈뽕을 산산히 부서졌고 날아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무형 자산을 완전히 뭡니까 제거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재화와 보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 정의감 추진력 훌륭함에 대한 열망 성실함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을 살리겠다는 이런 바이탈라카의 젊은이가 갖고 있는 그 소위 열정 훌륭함과 고결함에 대한 그런 열망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흔히 좌익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구 이런 부쉬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이번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면 윤 대통령의 정체성뿐만 아니고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라는 부분을 저는 적나라하게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관료들이 아주 수족전 부리는 사람에게 생각하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맨날 맹량하게 되면 뭡니까 뭐든 맹량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그 귀한 바이탈뽕 그 젊은이들 가졌던 생명을 살리려는 그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한적인 그런 뭡니까 위대함에 대한 열망 같은 걸 전부 다 여러분들 다 파괴를 해버린 겁니다. 보건이 힘듭니다. 보건이. 집은 새로 지으면 되는데 무형의 자산은 여러분들 이번에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다 부하내동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닥같이 보여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기보다 제 눈에는 그냥 후기 조선시대 사람 조선인들인 겁니다. 후기 조선인들이 바닥처럼 보인 겁니다. 특정 집단을 여러분들 속재앙으로 삼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울분감은 뭡니까 무식함을 그대로 투영해 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바이탈뽕이 다 깨진 겁니다. 이제 이게 보건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사람이 바이탈뽕을 넘어서 이런들 훌륭함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가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참 그렇습니다. 신경외과를 전공해서 뇌를 연구하고 싶다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뇌 관련 책을 엄청나게 읽던데 이번 사태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꿈을 내려놓고 다른 전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으로 가서 도전해야 되는 것인지 참품으로 지켜보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꿈들이 커져가 여러분들 그야말로 외과의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대단한 일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윤 대통령은 대단한 겁니다. 보통 사람 머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부 다 뭡니까 까부셔버리는 그런 컬출한 업적을 남긴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재임 5년 재임 5년을 마칠지 모르겠지만 재임 5년을 마치고 나가게 되면 유일하게 남는 이렇게 위대한 업적이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가를 전부 다 이런 망치로 가지고 다 까부신 인물로 기록될 겁니다. 나머지 연금개혁 실패 교육개혁 실패 노동개혁 실패 선거개혁 실패 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싹수를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제가 외과를 안 한 이유는 바로 인턴 때 그 외과에서 예전처럼 똑바로 문제없이 수술했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의사가 잘해도 환자는 죽을 수 있더라고요. 어? 환자 상태와 다른 위험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당뇨가 너무 심해 있었습니다. 정상이라면 나을 상황인데 낫지 않으면 그 책임은 환자나 환자가 오죽이 짊어져야 될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때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야. 내가 그런 위험성까지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외과가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과를 선택했습니다. 평생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과 여러분들 수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런 시술을 잘하더라도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소송이 남발하게 되면 누가 견디내겠습니까? 여기 한 분께서 너무나 시원하게 말씀하신 윤 대통령께서 바이탈 의사를 모두 떠나게 만드시고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 본인이야 재산이 있으니까 잘 안 살겠습니까? 책임져야 될 아들 딸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야 별 문제 없겠죠. 얼마나 가문의 영광으로 대통령도 돼봤으니까. 지금 학생들은 전교 1등하던 학생들입니다. 외국어 특히 영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방향만 바꾸면 그리고 집중 한 몇 개월이든지 1년 정도만 하면 다 외국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때는 의과대학이 2, 3등급이면 다 지방의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공부가 양이 많고 엄청나게 많죠. 끈기가 필요합니다. 거의 암기기계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공부를 아주 특별하게 잘하는 애들도 거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끈기 없다면 일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잘할 수 있는 감옥입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죠. 제 동비도 한 명 무슨 턱내 입학 같은 걸 갔는데 공부를 못 따라가 두고 창의력보다는 응용력 정도가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든 오늘 말씀 요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 값어치나 가치를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수술당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 호기심 성장에 대한 그런 욕구 훌륭함에 대한 갈망 아름다움에 대한 여러분들 사랑 건면함 성실함 반듯함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좌익들이 많은 역사적으로 실수를 범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까봐 부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은 그냥 바닥까지 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다른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 대통령을 정확하게 본 거죠. 저분은 자유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밀턴 프리더만이 어떻고 강복절 행사에서 뭐죠 자유를 백 번 여름 넣고 하든지 말하지만 자유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자유주의자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는 자유주의자는 겸손하고 지적으로 겸손하고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모든 선 점진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과학적 정보보다도 훨씬 더 현장에 천착한 암묵적 정보에 대해서 가치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순상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비교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항상 그 중간에 핵심에는 내가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이런 과정이 짙게 깔려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통령이 입으로 자유를 외치지만 자유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그 결과를 국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사회적 실험을 야무지게 한 겁니다.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러분들 사회적 실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